반했어 반했어 친구는 하기 싫어 반했어 오빠도 하기 싫어 안녕하세요 장밋빛 깔고 입술 초련 편지로 국민가수에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 많으시죠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우리 다들 건강해져서 백신 맞고 건강해져서 행사장에서 또 혹은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릴 요리가 있어요 제가 진짜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고 잘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그 요리는 바로바로 순두부지기입니다 자 순두부지기 시작합니다 자 순두부지기 시작합니다 자 순두부지기 시작합니다 자 순두부지기 시작합니다 김치아 양파 양파 계란을 깨지않고,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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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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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다 노래하겠잖아요. 인사부터 할까요? 노래를 몇 채매해? 노래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해도 되고 노래를 조금 더 길게.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조만간. 행사장에서 뵙기로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메뉴는 손톱은? 손톱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빼니까 이제. 시작. 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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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하기 싫어. 반했어. 반했어. 오빠도. 오빠도.